비가 올 것 같습니다 키워면 안 되는데 알겠지? 저 또 써도 되나요? 네, 지금 작가님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 혹시 화장실 어디 있어요? 계단 뒷쪽에 화장실에 있다 나의 이런 꼴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제 개인전은 아니고 무릅전이어서 여기는 이제 그림이 3점 정도 밖에 안가는데 그래도 오픈이라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가겠죠? 네 직접 하셨잖아요 가기 전에 사인해 주시면 될까요? 아, 네네 그럴까요? 하나 하나 빌려주시면 여기 원래 모셔야 돼요 여기 여기도 할까요? 위대학이 때부터 유대인에서 엄청 다니고 진짜요? 네 네 엊그제 왔으면 좋겠어요 김수연이랑 같이 아, 그러니까 봤어요 인스타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, 쉬워요 그리니 마구 네네 휴대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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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제가 찢는 게 너무 마음에 안 찢어 그걸 내가 찢어야한 거예요 그냥 찢지 않으면 코팅할 수가 없지 제대로 해서 열심히 정독을 해보겠지 저하러 가기 왔던 사람은 반대로 맥주로 붓는다 이거 다 먹기 싫어 너무 잘 나왔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